어? 잭팟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잭팟이라고 그렇게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니스트분들에게 진짜 질문을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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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예 저희 후배들 다 압니다 니스트분들에게 정말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선배 가수가 누군지 아 진짜 아는 거랑 뉴이스트 분들 데뷔할 때 같이 그 누구만 방송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?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씨는 가장 좋아하는 후배가? 뉴이스트 참고로 불러요 참고 그냥 그렇다고 저희도 엔플렉 이준 선배님 아 진짜 아 아니 맞는데 왜 A예요 너네끼리 뭐하고 있니 지금 정말 솔직하신 것 같고 침묵도 자 뉴이스트가 KBS 청주방원총곡 개곡특집의 첫 무대를 아주 화려하게 열어줬는데 다음 무대도 부탁드려야죠 어떤 애를 들어볼까요? 저희 앨범 아 수록곡 아 수록곡 아잇손이라는 노래가 너무 불렀습니다